소시지 고기 고기 오늘도 잔친날인가요? 네 와 잔친날 맛있습니다 동그랑땡이랑 볶음밥이랑 이거는 뭐지? 이름 지어봐 칼국수면에다가 김치 파스타도 아니고요 김치파두파라고 하죠? 김치찜이랑 김치찜이랑 이거는 계란말이 대박 먹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는 지금 다 했고 오늘은 이거 샤넬 뿌리고 갈 거예요 이제 너무 맛있어 owa 어깨 whose 알았다 그새 은근히 회식한 회식이 blessing 그걸로 찍는거야? 사기샷! 사기샷? 아니 그게 왜 사기샷이신가요? 난 누군가 있어 고추가로 먹는거야? 네 고추가로 먹는거야? 응? 여보게 아 이거 영상 찍는거에요 취미 영상 찍어서 영상 찍는거에요 또 사진이 없는데 네 비율이 3명이죠? 짱이다 이거 짱이에요? 네 짠 아 오면 또 하나 나 이미 먹었는데 짠 이미 좀 목말라서 빨리 빨리 막내야 빨리 금방 풀려요 뚫려요 그래요? 네 요 구간이 좀 많지 거시 말이 많네 그쵸? 헤헤헤 헤헤헤 금요일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1인 1명 1인 몇 명이지? 1인? 1인 2명 1인 2명 1인 2명 1인 2명 그렇게 멋있어 아 다싹하다 카메라를 들었지 그러나 3인 2명 1인 2명 3명 3명 4명 3명 4명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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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명 와 왕쩌요 그래도 이메일 텐데 이겼어 어? 뭐? 되게 사진 맨날. compressor. 나 블로거야, 막 이러니까 산지걸을? 그러니까. 근데 어떡해, 너가 안 옳리잖아. 뭐지. 몰라, 나 그 컴퓨터에 있을 거야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요일이고 이제 약속 나가려고 합니다. 준비는 다 했고 오늘 뿌릴 향수는 이거. 얼마 전에 생일선물로 받았던 멜리미 뿌리고 가려고요. 오늘 신발 역시 위드윤에서 산 거 신고 나왔고 가방은 철수 앤 키스 가방을 들었어요. 회사 갈 때는 거의 어두운 옷에 제가 저희에서는 반바지가 안 돼서 맨날 긴 바지만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쉬는 날에는 밝게 입으려고 합니다. 샌드위치랑 캐럿 케이크? 여기 마들렌으로 숨겨져요. 찍어줘. 이렇게 이걸로 찍어줘. 한 번 전화 끊어줘요.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근데 이거 필터, 필터. 나 그 소프트 필터를 좋아해. 아 그래, 알았다. 코다 너 좋겠다. 나 잘 나와? 본심, 본심. 좋겠다. 나는 너의 이목구비 뚜렷한 게 너무 부러워. 너 그렇게 크게 엎지 말아줬으면. 말아줬으면. 아니, 이목구비. 나는 이목구비가 없어. 아니야. 솔직. 넌 내까봐. 넌 내까봐. 아직까지가 더 이쁘다. 그러겠어. 그래. 그래. 스테이크. 메인. 그런데 소리가 대박이야. 맛있어 보이나. 아, 이거 돌파니였구나. 나 소프트인 줄 알았어. 아, 진짜? 그치? 아, 이래서 이렇게 막 지글지글. 찹빛이래, 이게? 응. 고기. 아, 찹빛. 맛있어 맛있어? 진짜 오빠랑 오고 싶다 응 응 진짜 오빠랑 오고 싶다 저거 저거 싶다 응 그래도 없는 거 같아 와 꼭사리 꼭사리 진짜 유튜버야 지금 찍고 싶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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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해라가 20살이 막 이렇게 어깨를 열심히 해라 50살이네 가자 안살줘도 돼 10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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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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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이거 내꺼야 이렇게 해야돼? 야 목 조르지 말라고 소중하네 아이라고 소중히 다뤄주겠니? 안녕하세요 제 친구예요 어 donc 그리고 그래서 그럼 10,000원 330원 бы